와우, 와우. 무대나 되네, 무대나. 아이고, 좋아. 잘한다. 좋다. 새해가 날아든다 왠가 찹새가 날아든다 새해 중에는 봉황새 만수문절의 본명새 농촌 화답에 짜글지어 새끝새끝이 날아든다 지산으로 가면 쑥쑥쑥 지산으로 가면 쑥쑥쑥 아하 아하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쁜 새 울어 울어 울음은 밤 어торran! 어어! 이ễ operation 이콘 번 오로 다녀 우는 밤 다가가가가. 굿. 굿. 선발.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. 합격입니다. 최고예요, 최고. 아니, 저 바이올린 현이 다 끊어졌어요.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연주를 했는지. 열정이 정말 음악에 품격을 또 올려줬습니다. 어머님 정말. 노래를. 아버님이 정말 능력 있으시네요. 진짜. 어머니 진짜 인기 많으셨을 것 같은데. 주민등록증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. 오빠 왜 그래. 내가 너 착생기도. 저희도 보는 눈이 있는데요. 우리 시어머니의 기도로 다시 건강을 찾으신 또 엄마의 노래를 사랑하는 딸이 직접 연주할 수 있다. 3대의 사랑이었습니다. 너무 감동이네요. 감동입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. 건강하세요. 앞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. 3대의 사랑의 가족 앞으로 들어가. 감사합니다.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.